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내려놓고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영사를 저희들 반복하며 여쭈옵소서. 회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여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